음악 네, 만복실은 가요대행진 오늘 아름다운 이고리 바로 르네시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영원한 메스터 보리스 여러분이 최씨 가문의 천일입니다 몸매는 미스터 코리아, 얼굴은 미스 코리아 김수연입니다 김수연씨하고 제가 서니까 무대가 조금 작지 않나 싶은데 저희 두 사람은 항상 무대가 최소 한 마흔평 이상 되는데 서야만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끝까지 간절하시고 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가요대행진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시에 생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대를 순홀 가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자, 웅드람의 무대 함께합니다 꽃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팔씨로 돌아가라 사랑합니다 싫어요 싫어요 난인가요 비타는 꽃길이라 이제 다시 사랑하네요 몰라서 몰라서 걸어오는 알거나 다시는 못가 아파도 너무나 사랑이 너에게도 너에게도 사랑 사랑 여러분 많은 부탁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날은 사랑 너의 너의 Changing 너의 수 잉 너의 춤 내가 뭐냐 아파도 너무나 이미 쓰러기 올라서 걸어 크기 알고 다시는 못가 아파도 너무나 사랑이 없을 사랑 봄이 없을 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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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